superficial 멸치 멸치 후춧가루 된장 재료들을 다 섞은거 안녕하세요 슈퍼 키즈에요 오늘은 공포의 시리얼을 만들어볼거에요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재료가 숨어있어요 번호를 뽑아서 시리얼을 만들어볼거에요 자 봅시다 자 레이첼 몇번이 걸릴까요? 8번을 열어보세요 오레오다 오레오 오레오 하나 넣어서 잘 섞어서 지금요? 네 지금 먹는거야 오 좋겠다 누나 맛있겠지? 나 매해보고싶다 쩝지는 더 맛있는거 뽑힐까? 맛있어요 하나 뽑아요 몇번이나 싸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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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세요 뭘까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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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넣어서 먹어요 1개 멸치랑 우유랑 맛있어요 어때요? 그래도 먹을만해요? 짤거같아 같이 먹어요 자 이제 캐스틱 너무 짜 1번 1번은 뭐라고 할까요 팝콘 뭐야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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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강냉이 아 팝콘처럼 생겨 강냉이 넣어서 먹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도 돼? 이거? 어 그래 하나만 먹어 자 이제 두번째 갑니다 레이첼 저스틴이 또 뽑아 3번 3번 3번은 뭐가 걸렸을거에요? 아 진짜? 뭐야? 타바스코 타바스코 하하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좀 타먹으면 깍깍깍 무슨 맛일걸? 생각하기도 싫어 조금만 해 concret 2017 자 타서 먹습니다 아하하하 나 먹어보시아 나 먹어보시아 아악 난 먹어보시아 맛있어? 11번 열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누나가 쫙쫙 돌려서 됐습니다 다 먹어보세요 어때요? 맛이 별로 없는데 맛이 별로 없어? 맛이 안나요? 네 켈씨 이거 벌레요 무슨 벌레같은거 6번이에요? 6번 6번 나 이거 한번 먹어볼까 6번 뭐야?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짜서 먹습니다 토마토 케찹이에요 케찹 케찹 엄마야 많이 놓쳐 섞어서 어떻게 될까? 이런거였어요? 저거 많이 넣으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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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때? 매워? 음 잠깐만요 브로콜리맛 먹을만해? 먹을만해? 오 캐씨 다 먹네 맛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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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고싶어 4번 4번 4번에 공포의 4444번 오 치토 오 오 누나 좋겠다 고춧가루 이걸cía 라면 푸셔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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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넣고 가루도 넣으시 섞어볼까? 가루 한번 넣을게 푸셔푸셔 맛있어? 요즘은? 맛있지? 언니야 맛이 별로 없어 제가 먹을게요 오늘 맛있어 캐시가 먹어요? 배가 고픈가봐 나도 먹을래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푸셔푸셔와 우의 조합이 좋았어요 푸셔푸셔와 우의 조합이 좋았어요 푸셔푸셔 먹어요 이제 이걸 들고 다 먹어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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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번 10번엔 뭐가 들어있을까? 된장 된장 된장이야 왜? 내가 먹을게 아니야 엄마야? 맛있을 것 같아요 우유와 된장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유 우유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이거를 찍어보는거에요 어때? 무슨 맛이죠?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에요? 다시 한번 더 오우 짜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맛있다 12번 아니야 저스틴은 조금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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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걸렸습니다 난 그 다음엔 나잖아 아니 누나 먼저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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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을 팝콘 팝콘이 됐다 자 먹어보세요 팝콘 어때? 책스 같아 책스 같아 마지막 마지막 뭐 걸렸을까요? 6번 아니 9번 9번 열어주세요 뭐가 들어있을까? 비빔밥 비빔장 비빔장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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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자 우리 우리 조금만 줬어 맛을 보세요 어때? 그냥 맛이 조금 매워요 사과 뚱뿍 계속 먹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지 12번 마지막 12번 혹시 소금 젤리 젤리가 걸렸습니다 젤리 다 넣어야지 욕심쟁이 욕심쟁이 저희 한개만 줬어요 나도 나도 한개만 난 2줄 이렇게 먹어봐야지 어때요? 맛있어? 맛있 초콜릿 팝콘이만 먹으니까 달아요 이제 너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거기에서 지는 사람이 이 재료들을 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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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스틴 합격 레이첼하고 캐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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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첼이 찼습니다 여기 된장이 빠졌네요 잠깐만요 한 대가마다 좋은데 짜잔 보이시나요? 이걸 이제 레이첼이 먹을 겁니다 자 봐봐 레이첼이 레이첼이 먹겠습니다 이건 마녀가 먹는 썩은 음식들 자 우유를 따릅니다 슝 자 먹어보세요 맛있겠다 됐습니다 우유를 따릅니다 자 먹어보세요 맛있겠다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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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 그래야 키가 커요 먹어야 돼 말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 벌칙으로 모든 재료를 다 섞어서 먹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제가 이긴 게 다행이다 나도 내가 제일 이겼어 아주 맛있게 먹고 있네요 레이첼이 이제 못 먹겠어요 기브업했어 포기했어 오케이 오늘 우유 챌린지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만나요 안녕 그만 먹어 오케이 오케이 더 kolej 어.. 남은 인기 러시아 오두 남은 러시아